네 잘하는거죠 뒤에 5뿌렉 여기 또类지 3뿌렉 3뿌렉 4뿌렉 3뿌렉 4뿌렉 3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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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강타 빠른 서비스 빠르게 행운의 득 오엔드 전환 강하게 내리지습니다 김연소 대각선 코스 밀어내고 차냅니다 득 좋아해 내고 있습니다 벗어납니다 바나나 플립 동문의 대결 3구 벗어납니다 3구는 4앤 사이드였는데 이번에도 길었어요 김연소의 서비스 백핸드 찍었습니다 안태영의 서비스 백핸드 찍었습니다 4구 벗어납니다 부드럽게 아치를 그렸고요 찍어냈고 백핸드 길게 내리꽂습니다 백핸드 길게 내리꽂습니다 안태영의 서비스 원홀의 상황 안태영의 2대1 1병 3구 4구 백핸드 김연소의 서비스 3구 잔고있는 이 게임 초반의 양상 김연소 짧은 공 네트 살짝 넓 백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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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게 보낸 안태형 이었습니다 공을 어렵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비스로 7대 3 렛입니다 넉 점차 어 지금 긴 서비스 주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회전을 많이 걸었습니다 김연수의 서비스에 그리는 장면 어 태형 서비스 득점 3 게임은 어떤 양상일지 이미 출발 그리고 득점 공격 자세 노치 서비스 3구 자세 득점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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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김연수 3구 자세 역점차 김연수에게 한 점을 소비해 냈고요 서비스 3구 강타 3구 3구 4구 3구 5구 5구 3구 4구 살렸어요 3구 매치포인트 도망갔습니다 자 김연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